새벽 4시 에서 일어나서 아부신대의 신전을 탐방하고 오후 1시에 마스완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내일 육소루로 가기 위해서 호텔에서 온라인 예매를 했지만 예매가 어려워서 툭툭을 타고 마스완을 가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러 왔습니다. 어? 검사하나? 토마아로! 토마아로! 룩소루! 토마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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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 사람? 아, 이스탄주로? 네.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기. 오케이, 오케이. Port.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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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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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 저번에 집중이 신경이 입고 싶어서 ㅋㅋ ㅎㅎㅎ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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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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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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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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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